오늘 만나네요. 슬리피씨 어서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슬리피입니다. 요즘 너무 대세가 돼서 작년 오늘 같은 밤 버리고 그러시나 봐요. 아니에요. 저희 한 100위권 밖으로 슬리피씨의 랭킹에서 벗어놨나요? 제 음원 차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? 음원이 100위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인데. 아니요, 아니요. 선다씨가 작년인 라디오 처음 듣는데 슬리피씨도 나오시네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처음 들으시면 자주 오세요. 슬리피씨를 또 찾는 분이 수경씨가 아, 옛밤에 활력소 같아요. TV 보니까 얼굴에 트러블 많이 났던데 지금은 괜찮아요? 트러블이요? 트러블 지금도 엉망이에요, 슬리피씨. 저 좀 요즘 트러블 메이커니까요. 트러블 메이커요? 슬리피씨, 저 뭐 바뀐 거 없어요? 오랜만에 보는데? 풀메 풀메 말고요. 염색하셨죠. 염색하셨냐고요, 저한테? 오, 역시 알아차리시네. 계속 물어보니까 아무거나 넘겨집는 거죠. 아니, 어떻게 노란색이었다가 이렇게 어두워졌는데 예방 가족들도 어, 가디건 입었네요? 아니면 뭐 이어폰이 좀 바뀐 거 같아요. 다들 이러더라고요. 어쩌라고요? 그래서 슬리피씨는 알아 차리나 못 차리나 한번 물어본 거예요. 아니, 근데 왜 이렇게 꾸미고 다녀요, 요즘에? 연애하는구나. 아니요. 결혼하실 때가 됐죠. 아니, 무슨 결혼할 때가 됐어요. 갑자기 이러다가 또 결혼! 아니, 그럴, 절대 없어요. 단독! 그럴 일이 절대 없어요. 이렇게 뜨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야, 보는 라디오 너무 화장을 안 해서 그래서 요즘 좀 가끔 하는 건데 이제 다음 주부터 안 할 거예요, 또. 음, 브라질 갔다 와서부터 조금 신경이 쓰이나 봐요. 아무래도 쟁쟁한 DJ분들이 매주 맡아서 했었으니까? 아니요, 전혀. 아, 그래요? 음, 그런 것쯤이야. 재혁씨가. 예방 가족분들을 좀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, 예전보다? 아, 뭐 아니요? 저 원래 늘 생각했거든요, 슬리피씨. 헐. 슬리피씨가 그렇겠죠, 재혁씨가. 국주씨한테 빠져서 예디는 안중에 없을 듯. 진짜 아주 알콩달콩 하시더라고요. 제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. 하태하태죠. 하태하태예요? 네. 어떻게, 사랑하세요? 어표... 2016년 국주씨한테 어표가고 있다. 국주씨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? 국주씨도 알고 계세요? 알고 있죠. 아니, 근데 뭐 어표 간다기보다 둘이 함께 하는 거죠. 나 좀 데려가다오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, 제가. 아니, 뭐 알콩달콩 하시는 모습.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, 슬리피씨. 아무래도 국주씨 때문에 2016년 하반기는 좀 다섯... 하태하태? 따뜻하게. 네, 따뜻하게. 뭐 집에만 있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아, 그러니까요. 일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. 너무 행복하셔가지고 제가 지켜보는데 진짜 우리 고정게스치 저기 가서 더 행복하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. 어디 가서요? 저기, 저 딴 데 가서. 아, 딴 데 가서요? 네. 아! 딴 데 가서 더 행복하신 것 같아가지고. 아, 저번 주요? 네. 아, 저번 주는? 아니, 저번 주가 아니라 뭐 이국주... 아, 영스? 네, 영스. 아, 그거는 이제 시간대에 맞춰서 제가 이중인격을 보여드리네요. 그때 피디님 오셨어요. 아, 진짜요? 네. 아, 대신해주러? 아, 어때요? 어느 정도로 다르던가요? 예방... 근데 그때 되게 눈치 보이지 않았어요? 어, 전혀 안 보였는데요. 아, 그래요? 아... 아, 슬리피씨 제가 더 챙겨야 되나요? 슬리피씨가 너무 이국주씨한테 요즘 빠져있어가지고 제가 잘할게요. 아니, 이 시간대에 맞춰서... 네. 아, 거기 케미가 너무 좋다고... 그 정도예요? 내가 한번 들어봐야겠네. 어, 밀리게트라 이렇게 써주셨네요. 요즘 너무 저 안중에도 없는 거 아닙니까, 슬리피씨? 아웃 오브 안중? 그러니까. 아우안? 저, 이... 저... 어떻게 2위 안에는 들어가죠? 아니, 들어가죠. 제가 라저에 두 개 하는데요. 네, 그러니까 1위 이국주, 2위 장기요. 그렇죠. 왔다 갔다 하는 거죠, 뭐. 아니, 근데 또 슬리피씨가 베트남 촬영 다녀와서 커피도 사다 주시고... 아, 네네. 진짜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는 줄 몰랐어요. 아, 저번에 브라질에서 슬리퍼를 받아서... 아휴, 막... 그냥 안 받았으면 안 사는 건데... 아휴, 그냥 어쩔 수 없이 샀어요. 아니, 근데 저는 진짜 뭐... 일하러 가신 건데 이렇게 또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. 아휴, 뭐 일하러... 일인가 그게? 일이죠. 지원씨가... 슬리피씨 목소리 왜 이렇게 좋나요? 두 분 다 듣기 좋은 목소리라서 좋습니다. 아, 감사드려요. 아우, 진짜. 원래 목소리가 제가 이래요. 진짜 아니에요, 지금. 랩할 때만 그냥 조금씩... 야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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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랩할 때도 지금 목소리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, 슬리피씨? 어렸을 때 도전을 한 적이 있는데... 별로예요? 굉장히 너무 느끼해요. 아, 진짜? 이 톤을 살려서... 어떻게 보면 약간 BYC 같은 그런 톤이 나와요. 아, 좋을 것 같은데... 좀 더 느끼하게... 그래요? 네. 나중에 꼭 한번 해줘요. 야호!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... 오, 좋은데? 오, 좋은데? 오, 좋은데? 좋은 것 같은데... 장기원... 아, 별로네요. 이러니까 좀 느끼하잖아요. 오늘 같은 밤... 예. 어. 아, 좋은데? 그래서 얇은 톤으로... 슬리피씨가 뭘 하든 다 좋지 않나. 어? 2주 만에 환영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